안녕하세요, 닉키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혐오스러운 장난감을 발견했는데요. 아... 근데 이게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밥맛이 사라지는 그런 녀석입니다. 조심히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떤 녀석이냐면 바퀴벌레 모양! 너무너무 더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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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너무너무너무 징그럽고 아, 혐오스럽고 그래서 이게 말로도 표현할 게 없네요. 그냥 혐오스럽습니다. 이게 또 만져보면 고무라서 질감이 으, 진짜 질감이 좀 그래요. 이 냄새... 아, 이렇게 보기만 해도 끔찍한 녀석을 제가 어떻게 마술 장난을 칠 거냐면 평소에 굉장히 어색하고 뭘 해도 굉장히 반응이 없는 텐을 놀려주려고 합니다. 다 같이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! 아, 저 혼자 할 수는 없겠죠? 뜬가악끼 하겠습니다. 뜬가악끼 하겠습니다. 티티 Town 굉장히 긴장해야 했는데 지금... 응 저희가 이걸 어떤 거 하는지 아나요? 오늘... original 원래2 Metal 못 가는 지를 모르고ода 혐오 fout 두팡이를 여기에 잘 넣어줘야 돼요. 여기다가 잘 넣어줘야 돼요. 이렇게 두팡이를 잘 넣어서 넣어줘야 돼요. 그리고 있는지를 담아둬! 부담! 아 진짜 플로드가 너무 웃겨. 뭐냐 이거! 말이야 제가... 제가 요새 살 쪄서 죄송합니다. 아, 의자를 포개서! 기계 살리냐? 잠깐만... 있는 길이 나와서! 뭐야 이거! 징그럽다 근데... 놀란 거, 안 놀란 거 이거? 컨텐츠 많은 거 같은데요? 많은 거... 아, 뭐야! 다시 해, 이거 본 느낌 한 번만 다시 해. 진짜 놀란 거 같아, 한 번만. 그럼 나올 때 다시 해. 자! 빠악!